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팬 모두 주목! 각 권역의 최강자를 가리는 배틀그라운드 세계대회인 퍽지 컨티넨탈 시리즈 1을 맞이하여 승자예측 이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9년 개최됐던 PGC에서 처음 선보였었죠? 올해 PCS1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자예측에 성공하면 특별 스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참여 방법을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로비의 세로 생긴 e스포츠템 내 승자예측 이벤트로 가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정보와 팀스탭, 순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승자예측 이벤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승팀을 예측하는 투표와 라이벌 팀 투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우승팀 예측은 투표권을 사용하여 각 권역 최종 우승팀이 어느 곳일지 예측하는 이벤트입니다. 투표권은 PCS1 아이템을 구매하면 최대 6장, 대회 시청 중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1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무려 10만 2피, 우승팀만 잘 예측해도 PCS1 총기 스킨은 다 얻을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라이벌 팀 중 어느 곳이 최종 순위가 더 높을지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변수가 많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에서 과연 내가 응원하는 팀 순위가 더 높게 될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예측당 2천 2피를 획득할 수 있는데 과연 2구약의 배팅왕은 누가 될지 가려볼 수 있겠네요. 다 마치면 6만 4천 2피? 가슴이 웅장해진다. PCS1 승자 예측 이벤트는 PC 기준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콘솔 기준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2피의 사용은 대회 종료 후 7월 22일까지만 쓸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PCS1 승자 예측 이벤트는 아시아 퍼시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권역별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e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건 무조건 필참 인정이지 특별 보상 아이템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가능! 나의 응원팀과 함께 PCS1을 관람하며 우승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PCS1 승자 예측 이벤트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